안녕하세요. 빌드블록의 안혜성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국민이주의 김지영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빌드블록과 국민이주는 파트너십을 맺고 고객님들의 미국 부동산 투자부터 이민까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빌드블록 서비스를 통한 미국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민이주에서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는데요. 파트너 사인 동시에 고객의 눈으로 바라본 빌드블록의 서비스 투자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플립 프로젝트란 노후하여 가치가 하락한 주택을 구입하고 공사 후 재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건축 연도가 100년 내외인 목초 주택 문화와 주택의 상태와 인테리어도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미국 부동산 문화를 이용한 투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의 부동산을 빌드블록이 직접 공사, 임대, 관리하고 있는데요. 빌드블록은 현지 주택 신축, 리모델링 가능한 공사 면허와 팀 역량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이주가 실제로 투자를 진행한 매물은 요세미티 프로젝트입니다. 이 매물은 194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대지 면적은 6,996 스크랩피트 건축 면적은 1,680 스크랩피트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이 매물을 약 90만 불에 구입했는데요. 이글록 지역으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상태가 비교적 좋아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드블록은 중계부터 투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투자도 단기, 장기, 신축 및 개발 등 전략이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많은 서비스 중 처음 단기 투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 플립과 AD 전략을 활용해서 공사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단기 투자이기 때문에 파트너사로서 빌드블록의 공사 능력도 볼 수 있고 단기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단기 투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셋이티 매물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처음에 빌드블록에서 IM자료라는 많은 매물들을 받아보았는데요. 저희가 미국 투자에 있는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IM자료에는 왜 이 매물이 투자가치가 높은지 어떤 지역이 좋은지 쭉 설명에 나와 있었고 마지막에 투자 가치 평가 및 예상 수익률에 대한 금액까지 모두 상세히 나와 있어서 저희가 결정하기가 쉬웠습니다. 특히 요셋이티는 플립으로 투자 가치를 끌어올리는 단기 투자 상품으로 이용하려는 저희 서비스와 또 저희 고객들의 니즈와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물을 보러 직접 미국에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이제 일이 바쁘다 보니 직접 현장에 가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빌드블록을 믿고 맡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공사 리포트를 저희가 매물을 받아봤고 또 빌드블록은 미국 현지의 공사팀이 자격을 가지고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한 믿고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모든 과정들이 사진하고 영상으로도 나와 있었고요. 이번 요셋이티 프로젝트에서 아쉽거나 좋으셨던 점이 있으실까요? 빌드블록에서는 단순히 공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 목적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설계를 한 뒤 공사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요셋이티 도면을 봤는데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집에 맞춰서 레이아웃도 모두 변경이 되어 있었고 두 개의 유닛을 렌트하려는 목적에 맞춰 출입구, 차로 및 조경까지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코로나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되었다는 점 그래도 1년 내내 끝나서 다행이에요. 맞습니다. 이번 투자에 만족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 투자 상품을 실제로 공리주 고객님께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이렇게 단기간에 연 수익으로 연 수익으로 17%가량 낼 수 있는 투자처는 부르잖아요. 물론 리스크도 높은 편이지만 블리블록이 워낙 지난 3년 동안 자리에 왔고 또 이렇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도 높지만 수익률도 높은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저는 저희 고객들한테 매우 적합한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요셋이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참 다행입니다. 대표님께도 그리고 항상 저희를 믿어주시는 고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플립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국민이주나 빌드블록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빌드블록이 좋은 결과 줘서 고맙고요. 저희 고객분들한테 저희도 잘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프로젝트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